네, 안녕하십니까. 은진우입니다. 오늘 생일틱날은 5월 2일 오후 4시 52분이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대한전선 준비를 했습니다. 1870원에 3.31% 상승하면서 마감된 종목이 있고요. 오늘 거래량은 3615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전선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면서 올라와준 종목이고요. 평균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 떴다라기보다는 평균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거래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참고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5월 달부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기존 패턴 자체는 그렇게 급등락을 크게 보여주거나 했던 종목은 아니에요. 2019년도 후반, 2021년도 초반 조금 등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 정도 등락이야. 웬만한 종목들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크게 관응들이 왔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줬다가 이 이후에 주가가 천천히 빠져주는 견제해야 될 패턴들 중에 하나예요. 급등하고 나서 천천히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좀 반등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려서 좀 빨리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떠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물론 모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종목들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내려오니까. 그런데 내가 좀 타이트하게 빠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짧게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다시 한 번 더 연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가 천천히 우아향을 했어요. 파동 자체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천천히 빠져졌죠. 그런데 여기서 낙폭 자리가 천천히 줄기기 시작을 하더니 앞쪽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느낌이 좀 들죠. 앞쪽에 있는 파동보다는 좀 완만하게 느낌이 들다가 여기서 감자 이후, 유장증자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본다면 저항대를 뚫고 올라와서 앞쪽에 지지와 저항자리 맞았던 자리들을 현재 지금 지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중간에 이제 1900원 자리들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 또는 1900원까지 좀 밀어주는 부분들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쪽에 윗고리가 달렸던 구간대보다 오늘 몸통의 길이가 조금 더 두터운 편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1900원을 다시 한 번 더 뚫거나 2000원 자리의 저항대를 다시 한 번 더 뚫어주기 위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2000원 자리 저항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앞쪽 여기 포인트 자리 나왔던 자리 있죠? 이 자리. 이거 두 개의 포인트. 뭐 여기도 저항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00원 대까지 뚫어주는 양봉의 길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가 배팅으로 걸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선절단가를 되도록이면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려고 제가 전략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왕 배팅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당일 막 특단 가치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막 확확 밀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뚝뚝뚝 해가지고 뭐 한 번에 1%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전략을 짜거나 생각을 했었을 때 나름의 시간들을 두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잡는다면 이제 1830원 부근, 그 다음에 1850원 부근 아래 꼴이 달고 반등 났던 자리들 이런 라인들을 참고를 해서 굉장히 밴드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그래서 중앙 단가에서 좀 그어서 본다면 1% 중반 정도의 손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1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730원까지 받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타이트하게 보고 스위칭해서 1730원까지 열고 천천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대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1900원, 2000원 여기에 저항대를 잡아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로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1봉으로 마감이 됐었을 때 1봉으로 몸통으로 2000원 위에서 마감이 됐었을 때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대안전선 전략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1봉상 저항대로 뚫어줬다. 아까 앞쪽에 나왔던 자리 있죠? 1130원 자리 아까 몸통으로 들어왔던 자리 저 자리 있고요. 추세전환 도전해서 지금 이제 1900원 뚫어주고 2000원 뚫어주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파동비까지 나올 수가 있겠다. 평균적으로 거래량도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양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안전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와 봐야 되는데 구독자와 알림 설정 한 번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고 신나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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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